1. 스페셜 포인트 뭐야 해체하고 있었나? 위치가 어딜까? 공격수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결정지할 때 한 번 골 넣어주면 까만 건이 생기니까 어찌보면 빙독이야? 빙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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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쳐다보시네 빙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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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형도 하이톤은 아닌거지 그래도 중점쪽 아이가? 어쨌든 집중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지금 샷이 안올랐기 때문에 박캐스터 그리고 어차피 여기 방음 때문에 큰소리 못내 그래도 원래 컴이니까 좀 이해해 주겠지 최대한 마이크 바짝 붙여 가지고 아 가셔 스페셜 포인트 가상 만형은 너무 빨리서 쐐버렸다 계속 오마이갓 애니 큰톡돈가 애가 뭐야 해체하고 있었노 삥이 머리를 맞고 튕겨나오노 그러게 오늘 꼴 하는거 들어보나? 아 시원하게 질려도 못지른다 나는 점점 밖에서 하나씩 나오던데 1장각술 월드컴 우리 1층 동체에 가야죠 1장각술 6종 나 배고파 5,000만들 5,000만들 1,000만들 5,000만들 5,000만들 왜 없노 4,000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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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붙잡는건지 위치가 어딜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짜자잔 축구전을...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잡는게 순중하기보다는 좀 멋없지만 정확도는 올라가니까 어 이거 못잡았어 기고 기고 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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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새 날도 좀 쌀쌀해가지고 치킨 그거 다 식을텐데 그죠 근데 치킨은 솔직히 식어도 맛있긴 한데 딱 10시 전에 도착하면 기분 좋긴 하겠다 치킨 1시간이나 빨리 하는데요 그러면 이미 축구 하기 전에 치킨 다 먹고 후식으로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한잔 때리면서 운소 대단한 합크 동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기osc 타임 공기 하나 불행 목 왜 안죽냐 이 사람은 양념이 안되있군 헤드라인 맞힌거 같은데 아까 살짝 맞네 김지훈님 스나 대 정수인님 스나 승리자는 누굴까요 제가 감히 판단하기가 그냥 공반전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그날 더 잘 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 스나분이셔서 수익이도 좋고 지훈님도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 이분 저분 뒤집기 열심히 생각하셨는데 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을 거 같았는데 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을 거 같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요새 의미 없는 거 같아요 뭐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에서 활약을 한 사람이 뭐 그 당시에 보면 좋은 거 같고 그래도 클래스 거디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요새는 또 아마추어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대5만 놓고 봤을 때는 막 두고 봐야겠지만 와 위에까지 빙이야 뭐 뭐 어 스페셜포인트 스페셜포인트 와 개피도 매운 서나로 더 끊었어야 되는데 아니 방금 몸 두대 맞고 안 죽는거는 좀 아니야? 말이 아니지 않나? 물리할 때 좀 끊었어야 되는데 굿굿 타이밍 좋습니다 렛츠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갓 윈채 이래서 윈채를 쓰는거지 굿굿 타이밍 굿굿 타이밍 굿굿 타이밍 귀엽뷔 툭 이리isa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어져 뭐 엠포도 워낙 요즘도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소리인데 잘하는 거죠 아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잘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 가지고 대신에 이제 꾸준히 보여 주시는 분들 있지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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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은 어디야?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지금 폼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클래스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면 당연히 프로에서도 최상위권을 먹었던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입지가 다르죠 근데 그냥 폼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아마추어분들도 워낙 잘하니까 이게 5대5 매치로 붙는게 아니고 8대8이니까 8대8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5대5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프로분들이 좀 남사긴 하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프로분들은 합이 5명일 때 다르니까 8.8이랑 5.5는 다르거든요 엄연히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다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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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빈체는 왜 안죽냐 문수님이요? 문수 문천호 캡틴님이요? 아니면 정신이 없어라 문소리나 아니 왜 나가? 우리 역전해야죠 안가면 안 돼 끌렀다 아 아 오마이갓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